인생 앨범의 주인공 서른도씨입니다. 내가 유명한 작곡가다. 5주 우승을 하고 최단 기간에 최고의 히틀된 노래입니다. 제 사랑 러브스토리에요. 러브레타로 보랏빛의 글을 담아 보냈어요. 선배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? 인생 앨범의 주인공 서른도씨입니다. 내가 유명한 작곡가다. 5주 우승을 하고 최단 기간에 최고의 히틀된 노래입니다. 제 사랑 러브스토리에요. 러브레타로 보랏빛의 글을 담아 보냈어요. 선배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? 그리고 erk 몸에 some의 요 확인을 해주세요.